야 쟤 뭐야 야 잠깐만 C봐 뭐야 이거 두껍? 찰싹 두껍? C 아이 잠깐만 이 새끼 뭐야 흐흐흐흐 알짱이 흐흐 오가마야? 야 얘는 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얘 귀엽네 얘 야 잠깐만 쯧 패턴 당연한거 보소? 잠깐만 야 변신술 무조건 하얘야겠네 이거 기모아사 쓴 오잇 잠깐만 이거 왜이렇게 빨라 오우 피했자 오우 피해요 오우 피해 야 잠깐만 야 패턴 뭐냐 얘 오케이 오하아 이거 뭐야 먹고 좀 더 침착하게 오우 나 피해 오케이 우와 야 한 번 더 우와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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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 처음 싸워본단 말이야 너랑 마 진정해 진정해 야 두꺼비 보소 오오 잡았다 원트 철썩 두껍 원트 클리어 아까 대가리 큰 놈보다는 좀 낫다 이거 딜립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 뭐야 네 번째 난 보존.. 보존과 활용 이렇게 뜨는구나 두 번째 난 세 번째 난 78%의 플레이어가 도전가재 78%의 플레이어가 도전가재 다마시로 어어 어어 이거는 광역기네 얘는 거의 한 놈 조질때 쓰고 요거는 쫄드 있을 때 쓰는게 좋겠는데 장착 완료 앙 고맙습니다